네 안녕하세요 컴색입니다 네 오늘 소니 노트북 손님이 소니 노트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딱 봐도 겉에 봐도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죠 소니 노트북 VPCG 이게 모델명인가 모델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맞네 VPCG38FK 네 노트북 아 여기 써 있구나 모델 PCG61911P라는 모델이구요 2012년도 5월달 모델인거 같아요 요거가 이제 그 뭐 다른거는 아니고 SSD 업그레이드 요청을 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뭐 상당히 어렵거나 그런 소니 제품들이나 요런거 보면 상당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니깐요 네 SSD 교체를 한번 해볼거구요 부팅이 얼마나 느린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부팅이 얼마나 느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 하드 하드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마 이거 그냥 가지고 오신거 같진 않고 아마도 하드가 불량이지 않을까요 정말로 하드가 불량이지 아 아 아 아 분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네 당연히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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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맞죠 그때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렸어요 그때 이거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할 거다 사용할 때 많이 불편할 거다 SSD로 교체하거나 다른 하드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져갔다가 그냥 가져오셨어요 요거는 카드 교체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요거 소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시나요 네 소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SSD 교체하는 작업이 난이도가 최하에요 최하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120기가짜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웬디 그린밖에 없네 아 웬디 블루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재고가 이 120기가짜리는 웬디 기린밖에 없어요 요걸로 제가 교체를 해드릴 거고요 뭐 웬디 그린도 뭐 납 조금 평이 안 좋긴 하지만 뭐 굉장히 안 좋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걸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 드라이버만 있으면 되겠죠 요거 노트북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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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고 락을 풀르고 요거 떼고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가 쉬어요 소니는 이렇게 두 개만 풀러주면 돼요 두 개만 풀러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때요 참 쉽죠 네 요게 하들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드 여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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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SD로 교체를 하면 시모스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죠? AHCI 모드로 바꿔줘야겠죠? 시모스에 들어가서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네 요거는 AHCI 모드가 없나보네 네 요렇게 해서 어 윈도우는 설치가 다 끝났구요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빨라졌을지 부팅이 됐구요 1 2 3 4 5 6 7 8 9 7 7 7 7 7 7 8 9 10 11 12 12 23초 네 23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빨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정도면 뭐 충분히 만족할 수치인 것 같구요 네 드라이버나 요런거는 다 잡은 상태고 혹시라도 i5-2450 2세대거구나 램 4기가에 나쁜 뭐 컴퓨터는 아니니까 충분히 활용을 SSD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구요 혹시라도 소니 모델을 요렇게 가지고 계시다면 네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